승보종차 순천 송강사가 불일불교대학 2기 졸업식을 진행했습니다. 송강사는 21일 경례대웅전에서 방장 보성스님과 주지 무상스님, 유나현묵스님 등 4부대 중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기 불일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했습니다. 졸업업회는 72명에게 졸업증서와 부동품계 회장이 수여됐고 우수학인시상식에 이어 장학증서 수여, 방장스님 법어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방장 보성스님도 불교대학 졸업식에 직접 참석해 졸업을 축하하는 한편 학장 무상스님은 축사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옮기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나현묵스님은 졸업생들에게 깨달음의 길에 물러섬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